자 오늘은 물 탄지로, 물의 호흡 탄지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포 깔고, 네즈코 뭐해? 미즈그루마 다키치보, 미즈그루마 다키치보, 미즈그루마 이거지, 무지성 탄지로다 내려찍고,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패니 때려주시고, 미즈그루마 가만히 있겠지 잡기, 박치기 요런 심리전 이게 또 물 탄지로가 미즈그루마 맞추고 콤보가 안돼요 그래서 심리로 박치기랑 평타 그리고 이제 파워크래쉬에 총 3지선달에 갈 수 있다는거 아 미친 좋지 않은 플레이였다 슬라이딩 허치고, 기연반상 피하고 은희! 염호에 당했어 염주영! 레스코 가가! 평타 때려주고 여기서 미즈그루마 다키치보, 미즈그루마 너무 무지성으로 하기엔 상대가 잘 치는걸 다키치보, 미즈그루마 여기서 파워크래쉬 걸려버렸죠 다키치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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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지성으로 하는건가? 이렇게 하면 지는건가? 가자 이제 달려들어갑니다 네트코 깔고 대시 다시 대시 이제 노보리엔텐 쓸줄 알았죠? 이제 가드 딱 깨주고 정확하죠? 다키치보! 미즈그루마! 네트코 깔아나? 잡기까지 박치기 자 이제 개방해주면서 들어갑니다 가자! 네트코! 미즈그루마! 다키치보! 미즈그루마! 다키치보! 이 맛에 물에 호흡탄지로 하는거죠? 물탄지로는 데미지가 송데미지기 때문에 요 맛에 하는겁니다 여러분 자 가드 어 주황색 느낌 오죠? 자 다시 레즈코 깔아두고 킹길고 병타! 그렇지! 이제 가드 딱 깨집니다 미즈그루마! 다키치보! 미즈그루마! 다키치보! 잡기까지 박치기 때려주고 이제 개방 가는거죠? 개방 가고 가자! 네트코! 가드를 깨버려! 안맞죠? 안맞으면 어떻게 해야돼? 오마고는 훅룰? 그렇지! 주노 가자! 역시 생생우동이다 자 자 오케이 딱 오늘 네판까지만 달려봅시다 자 이번에는 기우네요 기우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격에 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을 해줘야되죠 빠지고 데시가 느리기때문에 지금! 미즈그루마! 다키치보! 평타에서 살짝 생콤보 때려주고 네즈코 깔고 데시데시데시데시데시 나기조심 다시 평타 기회 미즈그루마! 다키치보! 평타 때리고 다시 미즈그루마하고 굳어있을때 잡기 아 오늘 패턴 요렇게 공개해주고 네즈코 깔아요 수고염 신체 잡기! 오케이 여기까지 허쳐주는 재미 도망가야지 도망가다 데시 네판 그렇지 다시 데시 들어가요 어 빠져 빠져 어 어 어 안아파 안아파 기우 콤보 특징 안아프 생생우동 안아프죠 하지만 저는 미즈그루마 다키치보 미즈그루마 다키치보 여기까지 네판 깔고 안녕하세요 다시 달래갑니다 네판 깔고 튕기고 네판 안돼 이런 제기랄 낙이 내가 초반에 낙이 조심해야된다 했는데 어 노 여모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 또 낙이 쓸거에요 어허 개방 오케이 굿 피하고 어허 어허 나도 개방 간다 미즈그루마 네판 어허 막았죠 미즈그루마 다키치보 여기까지 나기 쓰겠지 그렇지 미즈그루마 다키치보 가자 네드코 아니 너무 무섭잖아 이거 나 도망가야겠는걸 하지만 나도 완전 개방 그러면 동일한상황 미즈그루마 다기 TWO 지저스 나기를 쓸줄 몰랐어 저상황에 나기를 쓰다니 굉장원 fairy いきな戦 나...어... 오케이 나기 쓸수도 있어요 조심해주고 fight 영무 피하고 평타 미즈그루마 다기 두부 미즈그루마하고 이제 파크 딱 여기까지 정확하게 때려주고 잡기로 받치기 요거는 이제 호흡을 모읍시다 모으다가 대쉬 오면은 뿅 밀즈그룹은 다 끼쳐 좋아요 너무 무지성으로 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잘하는구나 오 어 나도 대쉬했는데 튕기고 대쉬 대쉬 도와서 가자 가자 그렇지 결국 내가 턴을 따게 데이스야 다키츠보 밀즈그룹 잡기 심리전 또 걸렸죠 갑니다 이제 다시 한번 네드코 평타로 이어주고 개방해주고 다시 네드코 그렇지 네드코 가는거야 나 나기 조심했죠 다키츠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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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이렇게 된거야 뒤를잡혔는데 아 생생구도 미즈그룹 어 제 차례죠 미즈그룹 다키츠보 잡기로 오우 까비 그렇다면 여기서 튕겨내고 5-2 간지났죠? 쥬노카타! 생생오동! 자 오케이 이렇게 2연승 좋습니다 좋아 4연승을 향해 달려가자 어 이분은 근데 되게 특이하게 조캐릭을 하네요 조캐릭을 하는 사람 난 처음 보네 사실 본 적이 없어 그냥 미즈그루마! 다키츠보! 미즈그루마! 다키츠보! 미즈그루마! 잡기 굳었죠? 자 오늘 이거 100이면 100 걸리는 패턴 자 방출해버렸습니다 평타 때려주고 일단 내려찍어요 기회를 봐야되기 때문에 자 다시 대쉬 가드 부실 준비 완료 아하하 다키츠보! 간지나게 헬빙! 좋아쓰 좋아쓰 지로 살짝 빠져주면서 기다리는 플레이 기다리다가 내 스코어! 오 야 쟤 대쉬 되게 빠르다 이제 쓰는 이유가 있구나 좋네요 캐리게임 오오 오 괜찮은걸? 데미지는 근데 진짜 약하다 하하하 데미지가 좀 부대기네 다 좋은데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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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무지성으로 해버렸어 빠지고 대쉬 들어가는 척 대쉬 다시 대쉬 다시 대쉬 사비터 써야죠 또 대쉬 캔슬 오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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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개방 여기서 이어지는 네즈코 깔고 들어가기 가드 부시면서 밀즈그루마 대쉬 또 들어가 나이스 밀즈그루마 오오 노오 야 물고라슘 빠르다 저거 약간 반격할 때 쓰는 정도구나 아 좋아요 암보이죠? 안보이죠? 들어갑니다 또 무지성 들어가 도시고 카드 거의 깨져가거든요 기회만 온다면 아이 되게 가드 부셔! 그렇지 미드그루만 잡기 좋아요 심리전 한 번만 더 턴 잡으면 되죠? 턴을 잡아! 그렇지! 요렇게! 턴을 잡는거야! 완벽킬 이분 잘하네요 좀 이제 200승이 넘어가지고 이 사람 좀 잘할거라 생각이 들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네 내가 너무 무지성으로 하기엔 어렵다 조금씩 천천히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 용서! 깔아도가 안보이죠? 다시 대시! 빠지고 빠지고 대시! 네드코! 그렇지 가도 깨버려 네드코! 오케이 마이턴 닥트보! 미드그루만! 닥트보! 여기서 5위까지 깔쌈하게 들어가면은 죽나요? 에잇! 젤깔! 안죽네 약간 남겠다 아아아아 질계산을 못했어 패링! 어! 왜 타이밍이 안된거야 패링했는데 안아파요 저는 이제 잡기만 한번 성공시키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났죠 굿 자 이렇게 깔끔하게 3연승 자 이사람 리벤지를 한건 아닌데 영상찍느라 다시 만났습니다 또 만났는데 빠지는건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매칭 들어와 버렸고요 상남자 스타일로다가 어 근데 상남자 죽어가는 중 막판은 지는건가? 노! 그럴 순 없지 포기할 수 없다 달려! 기다리고 네드코! 그렇지 사모철조 미즈그루마! 미즈그루마! 여기서 물보라슛 안하네? 대쉬 다시 대쉬 그렇지 튕기고 괜찮아 튕기고 나도 대쉬 튕기고 네드코 깔고 대쉬 잡아요 박치기 빠펭 기다렸다 대쉬 아하 타이밍이 안좋구만 어 뭐야 이게 안들어가네 사비도 깔아버려 자 이제 물보라슛 안나오나요? 아아 이럴수가 네드시가 못이겼어 아깝다 어 막고 풍기고 가라 듣게 가라 듣게 어 사비토 꺼져 나이스 바이턴 다기즈보 미즈그루마 다기즈보 간지라게 잡기 마무리 트아 아 쓰레기 데미지 재개 이럴수가 저게 안짓다니 역시 네드코야 성능 확실하구만 뭔가 산지로가 하는 느낌보다 네즈코가 다하는 느낌인데 기분 탓일까 저거 어치면 딜케 있어요 사비도 쏴야되죠 대시받고 다시 대시받고 캔슬 대시 어! 음반깜짝이야 하지마세요 미즈그루마 다기즈보 미즈그루마 다기즈보 내려오면 잡기 아하 가드 네즈코 노노노 옆부 피해 가드 튕기고 어어 이런 패턴을 처음 당했다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네드코 가자 사놈 절도다 무빙 따라잡았어 가자 네드코 나이스 무지삼 돌진 다기포 미즈그루마 여기서 잡기 또 굳었죠 하하 자 여러분 물탄지론 요렇게 패턴 굉장히 좋죠 무빙무빙 무빙 근데 쟤가 약간 그거구나 캐릭터가 좋은데 무빙이 살짝 느리고 대시가 빠른게 장점이고 근데 무빙이 좀 안좋네 캐릭터가 그렇지 대시 또 무지성으로 박아요 또 박아요 이러고 이제 무저히 나오겠지 가드 부셔져요 미즈그루마 다기즈보 앤 미즈그루마 앤 다기즈보 여기까지 대시 박고 막고 기다렸죠 가자 내즈코 잡자 오호 튕겨내버려 다시 내즈코 내즈코 그렇지 가드 깨진다 이제 달려 들어가면은 아 까비 이 가드가 안깨졌다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완전 개방 다기즈보 자 다시 내즈코 깔아 다 왔다 왔다 미즈그루마 다기즈보 마지막 간지나게 메즈그루마 이 다기즈보 주우노 캐타 생생우도 어어어어어얍 자 깔끔하게 4연승 마무리 자 여기까지입니다 물지로 여러분들도 하세요 굉장히 강한 캐릭터다